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일단 차 안 먹고 맥주 마실게요 일단 맥주 2개 줌으로 2개 하자 줌으로 2개 우동이 템프라 템프라 우동 템프라이 일단 그냥 뭐가 오나? 한번 먹자 이리와 샵 샵 샵 샵 이거 없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많이 먹어? 여보 응 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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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에비사라다 20일 운다 우동 치 anda 우동 우리 우동이다 맛있겠다 크리스피 포테이토도 있어 아까 튀김이었어 이카 쥬갈비 맛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꺼다 우동 마구로랑 계란 두개 우동 우동 진짜 맛있다 몸통으로 주지 맛있어 그래요? 응 맛있어 맛있어 안 먹었습니다 응 천국아 빈 것도 되게 많구나 이제 장어랑 이제 장어랑 뭐 먹지? 배가 부른데? 난 개기다리 개 주문해요 여보 개 개 개 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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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연어 양파 연어 왔다 아 근데 비주얼이 이상한데 원래 이랬어 정말 이랬어 진짜? 좀 더 노릇노릇하게 구운게 아니었어? 네 지금 좀 먹기 힘들 것 같은데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? 네 배가 불렀어? 배가 불렀어? 맛있어 맛있어? 응 이거는 레몬 쌍원인가 봐 응 응 고로고로 치킨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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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오스스메 이거는 빨간 새우인가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젓가락이요? 응 응 응 응 응 둘이 먹으면 14개 정도 먹는구나 응 응 응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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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네 고맙습니다 네 실례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.